부모님 기다려주세요 영상이야? 네 영상이에요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여기 어리스 떴다 나 유리부인데? 네 나 막 이러고 못하겠어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헤어 메이크업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림입니다 나 진짜 못하겠다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파주에 와있습니다 누구 뮤직비디오야? 비밀이에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궁금해요? 알려주세요 궁금하세요? 네 기분좋아요 어 네 기분좋아요 아침 식단하셨어요? 네 아침에 빵 먹고 왔습니다 무슨 빵 드셨어요? 치즈빵 먹고 왔어요 치즈빵? 맛있어 네 맛있었어요 근데 오늘 약간 긴장되진 않으세요? 네 아직은 괜찮은데 오 형매가 더 긴장한거 같아요 땀이 삐질까진 나지만 오늘 이렇게 핑크색 옷 예쁜거 입으셨는데 오 네 사랑 한번 해주세요 예쁘게 이렇게 옷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? 오늘 약간 인간 복숭아 같으세요 피치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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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되게 컨디션도 좋고 네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우리 팀이랑 해서 하트에는 네 와 되게 쑥스럽네 제가 브이로그 열심히 공부해 올게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저 요즘 드라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기적의 형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? 저 현수라고 되게 열정 넘치고 멋있는 형수 아니 형사 형사 현수 하고 있어요 되게 차분해진다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스포 아니야?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본방사수 본방사수 안녕하세요 안녕 세트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세트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세트장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대기실 또 저녁 먹고 쉬는 중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? 귀여운 현장 신발 네 여기는 지금 데이트 바로 바에 와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행복하게 이렇게 남자친구만 이렇게 콩냥콩냥 대화하고 항상 하고 네 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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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와아 하아 하아 1차 끝 오 안녕 emergencies 상황 준비 완료 완료 안녕하세요 빨리 되셨어 빨리 되셨어요 아 오늘 뮤직비디오 두 번째 날입니다 해완 환 오오~~ 오늘 내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재밌네 오늘은 어떤 happened? 오늘은 매미 아픈 씬가 좀 있습니다 bedeutet 애절한 씬 찍으러 왔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저희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안녕 설치 안 터지나 보다 밝아서 괜찮은가 봐요 고마워 평소에 필름 카메라 사진 많이 찍으세요? 근데 필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요즘에는 못 찍고 있긴 한데 내일 촬영 점심 뭐 먹을지 이제 메뉴를 한번 골라볼까 해요 상에서 이동하면서 먹는 거면 한 손 먹을까? 오랜만에? 자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저는 돈가스 덮밥을 좋아하는데 나 배가 별로 안 고팠는데 배가 고프다 진지하게 고르는 편 저 스팸 철판 볶음밥이에요 오케이 정했어 스팸 철판 볶음밥 아닌가? 아니야 이건 김치가 없잖아 김치 따로 그거 달라고 하면 돼 사면 돼 나 스팸 많이 먹을래 먹어볼게요 안녕 안녕 아야 아이쿠 아이쿠 구개짱 노가 지나치다 이거 무서워하시는 거 아니야? 반대쪽 얼굴 네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집에 가기 싫은데 집에 가야 돼요 아야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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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